쌤이 정리 다 했어? 가서 확인해 보자 얼마나 잘했는지 아빠, 엄마가 좀 와봐 우와! 우와! 누가 이렇게 정리했어? 나! 쌤이가 혼자 했어? 네! 우와! 항상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세요 네! 알겠습니까? 정리하니까 어때 기분이? 좋아! 너무 좋지? 응 너무 깨끗하고 네! 앞으로도 이렇게 정리하세요 네! 봄이는 어질지 마세요 네! 자동차도 줄 세워서 잘 정리했어요 아빠 용돈 줄게 우와! 예! 예! 봄이는 정리 안했잖아 많이 했었는가 자, 쌤이 용돈 받으러 가자 쌤이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받아봤던 10 쉑회 우와! 작금하러 가자 봄이면 너는 정리을 안했잖아 Goben